한번 쉬세요 아니요 아니요 쭈욱 쉬세요 쭈욱 쉬세요 여러분 아악 내가 은지야 너 바쁘냐? 들어와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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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들어오세요 기다리십시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저 눈에 날 내 사랑인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빛이 넓은 척만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은지야 자기소개 좀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은지입니다 박수! 22살 김은지 양입니다 22살 김은지 양이고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안 들린다니까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은지입니다 와아 부잉 아 감사합니다 김은지고요 저희 드링크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셨죠? 다음 달이면 다음 달인가? 1년인가? 와 1주년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은지 네네 남친은 현재 없습니다 없잖아 아니 없잖아 지금 여기에 지금 없잖아 여기 남친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응 군인? 응 군인? 예 맞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구요 은지가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 왔다고? 아 오늘 편지가 왔다고? 남친한테 편지가 뭐라고 왔어요? 초코파이 사달라고 초코파이 사달라고? 왜 군대에 있는데 초코파이 사달라고 했을까? 군대에 초코파이 팔지 않나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두 개씩 밖에 안 준다 아 초코파이 두 개씩 밖에 안 준다? 짜다 훈련소에서 그런가? 훈련소도 하는가? 옆에 딸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딸은 아니구요 제가 이만한 딸이 있으면 사고가 크게 친거죠 이쁘다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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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헤어지는건 제가 정하는게 아니라 얘가 정하는거에요 헤어진거야? 아 엑스라 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은지는 기다릴 줄 알아요 은지는 기다릴 줄 안다고 여러분 빽빽이를 2년 기다린다고? 군대가 다른 친구 2년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자신있어요? 진짜로 리얼로 약간 뭐 기다리다보면 약간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이런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흔들리겠지만 저는 오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하니까 저는 남자친구를 초코파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요런 멘트이잖아요 편하게 기다릴거다? 고무신을 그대로 신고 있겠다 아주 좋은 에어맥스 운동화 있는데도 고무신을 신겠다 포스 운동화 앞에 있는데도 루이비통 운동화 있는데도 야아 이 친구 뭔가요? 이 친구 뭐야? 와아아아 야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해 가볼 안고 싶어 빨리 해 누가 야 장사를 해야겠지 빨리 해 아 아 어 시키쳐야겠지 누가 좀 일어나니까 야 수고하자 여러분들이 우리 은지를 원하니까 은지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특혜가 있나요 은지 은지 은지랑 같이 먹을게요 너 많이 먹지마 오빠 많이 먹어야 되니까 부라고 아 10개 감사합니다 빼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 우리는 무조건 시청자 말만 들으면 돼 알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시청자가 까라만 까고 하라만 하면 돼 오케이 아니 근데 맛있겠다 먹자 아멘 아 아 아 아 아 근데 우리가 그 순자전 볶인다 처음 먹었는데 맛있다 원래 맛있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이 근데 맛있어요 아 맛있죠 예 맛있어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사장님 제가 먹는데 왜 쳐다보시는거죠 사장님?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습니까? 음 사장님 이거 하나 먹어요 사장님 짠거 먹어 큰거 입이 안들어가니까 나 때문에 그런게 아니구요 은지가 방송이라 어색해서 그렇대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더 시켜 더 시켜 더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은거 있어 밥 먹고 싶다 여기다 비벼 먹을래 여기다 와 아 잠시만요 어 저기 뭐야 밥 한공기하고 숟가락 두개에다가 밥인데 약간 그 뭐야 참기름 넣어서 그렇지 참기름을 싹 두른 다음에 김가루를 싹 뿌려가지고 알지 어떤 느낌이지 니꺼 아님 내꺼 아님 내꺼 아님 니꺼 아님 니꺼 아님 내꺼 아님 맛 그 맛 알지 가져오면 돼 아 paras닥 아 아Yes udah 밟다구 알았다구 알았다구 맘 알았어 밥 두개였어. 실수했어 이 새끼야. 한 개면 니가 눈치고 딱 보고 사장님. 한 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나가라고.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 나가라고. 갑질 오진다고 하시는데 은지님. 갑질 오집니까 내가? 솔직히. 아 그냥 솔직히.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인간 성명 중이 갑질 오집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내가 착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진짜. 그쵸. 인정할 거 인정하죠. 그쵸. 인정하죠. 사과하자 하시는데 오면 사과하겠습니다. 침 뱉는다고. 침 안 뱉죠. 아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오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사이다 좀 마셔. 멋지게 마셔. 보기 전 앞에다. 사이다. 근데 어떻게 먹어요? 왜 그렇게 먹어. 사이다. 그게 얼음컵이야. 먹어. 와이디. 여기다 먹어야지. 여기다. 그렇지. 여기. 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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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모습 보여줘야 돼. 사만. 골라. 야. 이게 바로 사이다. 얼음컵이지. 그렇지. 이게 사이다지. 성분지 어디. 거기까지 생각했지? 주세요. 죄송한데 연어 사심이 그릇에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연어 사심이 그릇이세요? 사장님. 너무 커가지고요. 아. 그거 큰 거 가져오세요. 사장님. 하나에 다 갖고 와요.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한데. 시발. 떨리고. 시발. 너가 진지하게 나도 진지해지잖아. 연어 사심이 그릇 가져와. 사사지가. 어. 되게 이상한 새끼죠. 이거. 여러분. 쟤는 내 직원이 아니고 쟤는 내 아는 동생이에요. 그쵸? 네. 쟤 몇 살이지? 쟤병이가? 저랑 동갑. 너랑 동갑. 너랑 친구냐? 네. 네. 근데 김을 뭐 이렇게까지 가져왔어? 맞아. 김 파티야? 뭐야? 그치잖아. 쟤 오줌 쌌다. 야. 쟤병아. 너 잠깐 들어와 봐. 네. 빨리 들어와 봐. 빨리 들어와 봐. 빨리 들어와 봐. 빨리 들어와 봐. 아. 너 솔직히 방금 내가 어? 솔직히 내가 방금 말해가지고. 기분 나빴어? 아니요.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안 나빴어? 원래 사장님 말투이신데? 원래 사장님 말투라고? 네. 내가 평상시에 착하지. 무슨 소리 하라고. 이 새끼. 몰아가게 하네. 야. 몰아가게 하는 건데. 야. 아. 왜 몰아가게 하냐고. 그게 아니라 원래. 아. 왜 몰아가게 하냐고. 어? 왜 몰아가게 하냐고. 원래 그렇다니. 이 새끼. 아. 이 새끼. 방송 안 해. 이 새끼 방송 알아. 야. 너 여기 앉아봐. 의자 갖고 앉아봐. 의자 갖고 앉아봐. 인사해. 시청자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 이름 이름. 크게. 저는. 채재병이라고 합니다. 긴 니가 했니? 당연히 이모들이 했어요. 이모들이 했다고? 네. 이모들이 실시간인데. 그럴 수 있어? 내가 숟가락 안 가져왔어? 은지야 숟가락 좀 갖다 줄래? 응. 아니야. 재병아. 형이 솔직히 평상시에 착해 안 착해? 그것만 얘기하자. 회장님이요? 착하시죠. 착하다. 네. 근데 너가. 네. 근데 아까 방금 분위기로 봤을 땐 내가 너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그치 않아? 아니에요. 재병아. 그렇잖아. 네. 어? 내가 막 갑질 아냐? 솔직히? 아니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아니 진짜 그러고 하나도 없어. 그냥 야 나 눈가고 있으니까 얘기해 봐. 시청자한테 얘기해 니가. 눈가고 얘기하면 얘기하라니까. 네? 얘기하라고. 어? 그럼.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특보 검찰청 드림구 압수수색? 하하하하하하. 여기 하나 잡고. 잡자. 아 네. 여러분.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애들한테 잘해줍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잘해줘 애들한테. 진짜로 말아. 진짜로. 솔직히 재병아 잘해주잖아. 형이 당연히 혼낼 때 혼내지. 못하면 혼나야지. 그렇잖아. 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 맞잖아. 그렇잖아.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네 눈치 보면서 내가. 어? 얘들아.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럴 순 없는 거잖아. 너네가 못했을 땐 따끔하게. 야 은지야. 재병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거는 너네가 지켜야 돼.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지. 내가. 뭘 내가. 얘네한테 뭐. 갑질하고 그딴 거 안 한다고. 진짜로. 어? 너가 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하하하하. 장난 아니고. 올라봐. 너가 음식을 안 하고. 은지가 음식을 안 하고. 그렇지. 여기서 음식을 하고. 너가 이걸 빼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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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걸 갖다 놔 주세요. 은지님. 네. 갖다 놔 주세요. 여기다 놓고 먹어야죠.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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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내가 은지. 내가. 내가. 직언들 눈치 보면서 내가. 못 시키면 가게가 돌아가겠어. 그렇잖아. 예? 그렇잖아 여러분. 은지꺼라도 니꺼만 докумheres. 다 같이 먹을 거 다 같이 아 진짜 여러분 알어? 바다에 대해서? 어? 알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옛날에 운봉 공구 앞에 운봉 공구 앞에 이런 분식점이 있었다고 거기가 떡볶이 먹고 나면은 비빔밥으로 됐어 그게 진짜 맛있었대 거기 지금도 있던데요? 이래 뭔데 우리? 제 이름은 15초리가 찍고 아냐? 이게 뭐야? 저도 학교 나이 때 되게 많이 갔는데 이름 기억이 잘 안난다? 이름 기억이 잘 안난다? 명준이 형 투명해자 해서 먹자 저요? 저요? 아니지 이건 좀 먹자야 은제 먹어 야 재병이는 좀 덜어주자 네 감사합니다 재병이는 그래도 덜어줄게 맛있지 엄청 맛있지 야 감사합니다 먹어? 네 아냐아냐 먹어 그냥 숟가락도 먹으라고 먹자 야 근데 좀 더 맛있다 그치? 그치? 네 야 근데 아까 귀임 안 덜었으면 존나 짰어 그치? 날치알 그거 먹으면 맛있어 와 날치알 날치알 좀 가져올까? 야! 아니 내가 볼게 니가 눈치 본다고 사는데 뭐라 하잖아 넌 아니 여러분 이 새끼가 눈치 보는 연기가 찢어열래 야! 눈치 보는 덕 하냐고 너 안 덜어내자 나 들이대잖아 술 먹으면 사장님 뭐야 지금 사장님 지금 내가요? 아 그러잖아 안 끓는다고? 응? 제미 형이 야자 따기 가자 제미 형이 야자 따기 가자 제미 형이 야자 따기 가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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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안 먹니 근데 네? 어 먹고 있습니다 너 밥 먹었어? 아니요 침 뱉었네 여기다가 아니요 침 뱉었어? 아니요 침 뱉네 이렇게 여기다가요? 어 침 뱉었어 아니요 아 너 일단 막 존나 약관 소정 짓지 말라고 형이 뭐가 드냐고 아 형 아 여러분 근데 원래 남자애들이 내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 저절로 알아서 들어 내가 뭐라 해도 안 해도 든다고 어? 알아서 든다고 응? 약해진다고 애들이 원래 약해진다고 애들이 원래 내가 약하게 하는게 아니라 제병이 아니라 제병인데 여러분 아니 아니 여러분 제병이가 제병이가 원래 이렇게 약한 표정을 잘 져요 눈치 부는 척을 근데 이 새끼 완전 나쁜새끼야 이거 그러면 나한테 응? 진짜로 은지 짐 먹기 랩도록 나 먹지바 그러면 먹지바 안 먹으면 안 먹을게 먹지바 안 먹을게 오늘부터 제병이 하래 안 먹어 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을게 알았어 놓고 먹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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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거 내 방송인데 내가 어디 게스트 같아 어? 오빠 근데 진짜 만세 닮은 것 같아 만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맛있냐? 네 맛있어? 은지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지? 네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네? 아니 먹으라고 편하게 먹어 나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고 맛있겠다 근데 아 창균의 냄새 지지네 와 맛있겠다 음 잘가 빠이빠이 맛있겠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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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어 먹으라니까 편하게 고담 갖지 말고 아 먹으라고 아 먹으라고 먹어 먹어 먹으라고 형 형 숟가락 한입만 주면 안 되냐? 크게 네 형 숟가락 크게 한입 크게 크게 엄청 크게 아 크게 엄청 크게 진짜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엄청 크게 뜨라고 너 왜 이렇게 조금만 주는 거야 형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먹어 먹어 응 괜찮아 먹어 응 너 체하겠어 야 곰 떠는 쪽 하지마 이 새끼 존나 아픈 새끼 아니 형 원래 수조증이 있어요 응 응 응 응 응 뭐야 이 새끼 아니 원래 수조증이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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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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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냐 네 신고 할 거냐 알죠 11 영상 확보 아 여러분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어 뭘 했다고 응 뭘 했다고 직원 복행 야 진짜 너무하네 그렇지 않냐? 말 빨리 먹어 안 먹어 안 먹었냐 지금? 아 매워가지고 너 매운 거 못 먹는구나 네 매운 거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매운 거 못 먹어? 네 다양하게 하네 이 새끼 이 새끼는 다양하게 이 새끼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데 이 새끼는 못하는 게 없어 매운 것도 못 쳐먹어 쫀쩍도 해 눈치도 봐 아주 다양하게 하시네요 아 죄송한데 뭐 주특기가 뭐 다양하게 하시네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주 다양하게 하세요 아주 네 대단하세요 뒤로 좀 가실래요 내가 먹을게 그러면 네 고릴라 살펴 아니 이 분 다양하게 하시네 이 분 다양하게 하세요 이게 내꺼냐 이게? 아니요 저기 저기 있는 게 사장님 겁니다 이게 내꺼 같은데 아 제가 먹다 찔러왔어요 아주 다양하게 하세요 다양하게 나이가 몇 살이죠? 저요? 네 아니 수전증도 있으세요? 네 수전증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으세요? 저 다한증도 있어요 다한증도 있으시고? 네 또 뭐 있으세요? 다리깨 다리깨 다리깨도 있으시고? 아주 그냥 종합병원이세요 네 아주 다양하게 하세요 네 제가 병원을 하다 사드릴게요 병원을 하다 사드릴게요 병원을 하다 사드릴게요 오빠 숟가락 바꼈다고 숟가락 바꼈어요? 숟가락 바꼈어요? 진짜로? 네 너꺼야 이거? 나도 씨미야 일부러 매긴거지 나 아니요? 아 일부러 매겼어 형 진짜 아아 야 야 야 너 그냥 먹였어 입으로 어?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먹였어 진짜 뭐 너 내가 매긴거잖아 아 야 야 뭐야 진짜 매긴거 안 매긴거다 어? 빨리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아 이 새끼 진짜 근데 이 새끼가 연기가 뒤져 야 너 표정은 거의 뭐 나한테 뭐 거의 뭐 큰일당한 사람처럼 한다 어? 어? 아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거지 맛있다 증거자료상 물 뿌리세요 물 뿌리 아 물 뿌리면 안되지 아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타비경 팔찌 뜯어 고릴라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게 응? 얘가 진짜 연기라는거에요 진짜로 이 새끼 영화 배우라니까 근데 연기 존나 잘해 진짜로 응? 존나 잘한다고 연기를 이 새끼가 주장하는거라니까 이 새끼 몰아가게 뒤지네 이 새끼 장래희망이 영화 배우세요? 에? 장래희망이 영화 배우세요? 에? 아 드림코 그만둔 이유가 드림.. 뭐 영화배우 하실라 그러는거에요? 아 연극계로 진출하실라구요? 에? 에? 은지 은지 먹을때 표정 왜이렇게 귀엽냐 난리났다 진짜 은지 먹는데 아 너무 귀엽다 뭐 난리났네 들고있는 물컵으로 명준이 머리 내려치자 하하하하 그랬다가는 제 병이 큰일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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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진짜 에? 에? 은지 누구에요? 은지는 제 저희 가게에서 올해 일한 저희 친호생같은 동생이죠 진짜 우리 친호생같은 가족이에요 드림코 식구구요 네 저희 식구입니다 네 맛있어 은지야? 네 야채 골고루 먹어야지 하하하하 왜 야채 안먹어? 하하하하 너 정말 나쁜아이구나 너 야채 양파 양배추 안먹는 넌 나쁜아이구나 정말 어? 편식해요 편식 편식하니? 편식해? 네 너 정말 나쁜아이다 진짜로 편식하네 은지는 내 마음속에 저장 은지 로렉스 가자 하시는데 은지 로렉스하고 가면 큰일납니다 에 은지 은지는 편식해도 돼 제명이는 하하하하 제명이는 하하하하 야 너 이름 제명이는 바꿔라 하하하하 저 제명이에요 제명이 제명이는 바꿔 깨져라 제명이가 근데 어감이 나쁘지 않아 아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은지야 알바 안해도 돼 하하하하 밤에 너무 먹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은지 뭐 이정도는 뭐 그냥 깜찍하게 먹는거죠 은지 고정 가자 하시는데 은지가 방송에 좀 약간 좀 꺼리낌이 있나봐요 예 맛있게 먹으니까 야채는 명준이가 예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야지 뭐 뒷수습해야지 뭐 야채 엄맛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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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глубоко 답답해 아 아 아 아 아 음 맛있다 아 고릴라 근데 이거의 제목은 뭐냐 어떤거요? 이거 순떡밥 어때? 순살 치킨 떡볶이 밥 순떡밥 별로? 별로? 미안해 별로래요? 조금 조금 별로야 제목이 좀 별로래? 좀 그래?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왜요?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제목이 좀 그렇다니? 어떤 뜻으로? 아 나 생각해 왜 웃으신 거죠? 아니 자꾸 고릴라 하는게 너무 무서워 에? 에? 순떡밥 왜요? 이상해요? 아 재병아 왜요? 너 눈빛이 무서워 아 왜요? 나 제끼라고? 아니 아니요 내가 명규 형님 기음밥 이름을 우리 다 묻었어 아 창피해 야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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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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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콜 야자타임 니가 좀 재밌긴 해 그래야 진짜 재밌지 야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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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자타임 니가 존나 재밌게 할걸? 이색이가 완전 완전 미친놈이거든 얘 존나 재밌을걸?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디예요? 사장 사모님 사장하고 사장 사모님 사장님 여기 댓글에 민심을 읽고 움직여야 돼요 아셨죠? 알았죠? 이제 죄송한데 자타임 야이 쉿 알룸아 너 표정이 진지하다 야 이 도라이버 야 이 도라이버 새끼야 너 표정에 뭐 거의 뭐 뭐 거의 뭐 이런 표정이다 야 야 이 도라이버야 약간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다 표정이 응? 어? 이 새끼 표정이 아 백기 감사합니다 백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한번 추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5분만 할게요 5분만 1시 30분 시작 사장님이 여기 댓글을 읽으시고요 네 사장님이라니까요 전 직원이고 아 사장님이니까 편하게 그냥 사장님이 여기 댓글을 민심을 보시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뭐 말씀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내가 마시던건데 마시던것이라고요 아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마시던걸 치워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예 예 예 예 사장님 뭐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예 그냥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방송이니까 예 방송이니까 편하게 어 잠깐만요 밥상 치울게 밥상 잠깐 밥상 치우고 갈게요 네 제가 치우고 있어요 아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이 앉아계셔야죠 사장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사장님 편하게 하세요 여기 치워주세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못두고 가지고 그런건 아니죠 사장님 진짜로? 리얼로? 문화물로 문화물로 이것도야 이것도 인자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아니 최 사장님 최 사장님 편하게 하세요 댓글 읽어가면서 편하게 하세요 댓글 보이시나요 음 네 응 네 말씀하셔도 편하게 네 사모님 앉으십시오 사모님 네 네 사장님하고 저희 사모님이세요 구월동 드림코 사장님 구월동 드림코 사모님 네 네 네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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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편하게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아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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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이야 몇 개월이야 아 사장님 저는 개월수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넘었구요 네 사장님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사장님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선생님 제 배가 애기를 낳을거 맞나요 아 예 사장님 네 편하게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걸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받아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예 아 사모님도 편하게 하세요 좋죠 읽으면서 편하게 해 그냥 예 편하게 하세요 зм 편하게도 편하게 편하게 예 편하게해서 네 彰윈 편하게 하세요 ah 편하게 예 아 darker 오랜만에 누군가 제 볼을 만지었네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전에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더 재밌는 방송 나오니까 편하게 하세요. 명준아 물을 다 마셨다. 물을 다 마셨다. 명준아 물을 다 마셨다. 그럼 물을 떠와야 되는거에요. 떠야 되는거에요? 아 예. 떠오겠습니다. 댓글 좀 잘 읽어주시구요. 몇분까지 안되지? 문 닫고. 문 닫고. 진짜 큰일 났어. 어디가 정리가. 차가운 것 같은데? 차가운 것 같은데? 35분? 아 진짜.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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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자 여러분 휴제여자님 쭈욱 주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한 몽땡이 땄어 마 장면 야 숟가락 잡아봐 x3 자 숟가락으로 나왔다 숟가락을 빼버렸다 존나Was неверо 이 rahat 아 자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외사님 죄송합니다 예 아 존나 웃기네 여러분 내가 소금을 다다오겠다 소금 소금 뭐해 소금? 소금 뭐해 소금? 소금 뭐해 소금? 아 가옥행이냐? 가옥행이냐? 아니요 가옥행 아니잖아 가옥행이 아니잖아 아니 사장님께서 물을 떠다 준건데 왜 가옥행이야 그게 그치 않아 그치 않아 아 명준이 마셔야 하는데 못먹어요 나 이런거 못먹어 나 이런거 못먹어 어떻게먹어 이거 못먹고 아 존나 웃기네 소금은 고릴라한테 좋다 아니 소금은 고릴라 좋다 누가 그래요 아 진짜 여러분 누가 그래 좋다고 여러분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데 소금은 못먹겠어요 진짜 못먹겠다고 진짜 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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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먹어 이거는 못먹어 이거 진짜 못먹어 안 되는건 안되는거야 이거 갖다놔 치고보라야 시청자들이 안먹으면 갖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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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병아 너 가야봐 네 아니 왜 먹이냐가 아니라 재병이 사장님께서 얼음물을 떠오라 물을 떠오라길래 저는 물을 떠다 드린거라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재병 어때 죄송한데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아니 아니 뭐 눈빛으로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아니 눈빛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말해 편하게 아니 맛있었어요 맛있었다 어떤 맛이였어요 구체적으로 야 이 물이 내 목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어떤 맛이었다 편하게 그냥 삼킬 수가 없던데요 아 삼킬 수가 없었다 나오던데 나왔다 아 그렇죠 만개만 먹지 만개만 별풍 만개만 먹지 별풍 만개만 먹잖아 만개만 먹죠 만개만 너 원샷하냐 원샷하죠 원샷한다고? 쟤 카리스마 뒤지네요 은지 아 여러분 봤어 이미 봤어 이미 들켰어 이미 들켰어 은지 뭘까 못가 은지 은지가 봤어 은지가 뭘까 봤어 고마워 얘들아 진짜 오늘 고맙고 고생했던 이제 형은 이제 마무리 방송하고 집에 가야겠다 고맙다 인사한번 드려 인사한번 은지야 인사한번 드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은지하고 재병이는 갈게요 이제 애들도 이제 할게 있어갖고 네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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